시작하시죠. 시간이 된 것 같지? 그래? 벌써? 절반 넘어갔으니까 또. 그렇지. 절반 넘어갔으니까. 성민이가 또 개인기가 많다고 또. 개인기 근데 제가 맨날 했던 거 또 해가지고. 괜찮아요. 전혀 상관없어. 나 모르겠는데. 이진아 씨의 냠냠냠. 맨날 그거 말하는. 성대모사. 나 봤어. 모창인데요. 나 봤어. 이진아 씨의 냠냠냠이라는 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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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이 여기다 먹어 버릴 거야 우리 사랑이다 먹어 버릴 거야 평타 이상 쳤어 평소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어 실제로 보니까 웃기네 내 책임이 하나 더 가 하나 더 갈까요? 이 분위기 그대로 김정민의 붕붕붕 가야죠 난 너무 멀어 진정민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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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션도 좋아 컨디션도 좋아 아 컨디션도 좋아 아 컨디션도 좋아 이게 앞에 게 사니까 사는 거야